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콩입니다. 올림프스 2 유닛 15 리딩 1 들어갑니다. 자, 모스트 뒤에 복습명서 썼죠?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헤브홀드 들어왔다. 현재 완료 계속. 정용법이죠. 계속 들어왔는데, the term. term은 여기서는 용어. 스타빙 아티스트는 배고픈 예술가라는 뜻입니다. 예술가죠. Why are many more than artists? Why than 여기서는 뜻이 뒤에 보면 반면에 라는 뜻으로 쓰였죠? 많은 현대 예술적인 형용사. 뒤에 나오는 명사수식. 아이디어들이. 실제로는 주어져요. Actually는 사실상. 여기서 주의하시고. Can be 조동사 동사원형에 비동사 PP로 썼죠. Can be traced back은 추적해 갈 수 있지만. 하면 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뜻이에요. To는 여기서. To 전체 사로 어디로죠? 그럼 어디로죠? 르네상스. term. 르네상스 시기겠죠. This term cannot. This term이 주의해야 되는건 Star dipping artist라는 용어예요. 배고픈 예술가는 cannot. 뒤에는 뭐 생략되냐면. Cannot. Be. Trace back to Renaissance.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르네상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 여기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 르네상스 시절에는 뭐가 없었다? 추적해 갈 수 없다는 말은? 배고픈 예술가는 개념이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잘 살았다. 이게 주제가 됩니다. 주제. 자. 그 다음 순서 보시면은.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폭. 자. 폭은 교황이죠. 교황은 did the same thing. 똑같은 것을 했다. 어떤 사람이 한계 있어야 교황이 똑같이 따라 하겠죠. 자. 임팩 사실상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르네상스 르네상스 연결되니까 일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더 패트론의 그 패트론이죠. 패트론은 후원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후원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는 일단 앞에 것. 지금 첫번째 줄 기억하시고. 비도 가면 됩니다. 자. 비보시면. 임팩. as a matter of fact. 임팩트는 사실상. 자.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엔리스트. 또 삽입절이죠. 적어도. 자. 더 그레이드 원스는 원스가 받아주는 것을 예술가들을 복수로 받았어요. 그럼 위대한 예술가들은 동사. 성취했다. 자. 락스타. 락스타 스테이더스는 스테이트스가 지위인데 락스타와 같은 지위는 유명한 지위를 유명한 지위라고 할게요. 유명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 현재 뭐 유명 스타들처럼. 자. 웰시. 부유한. 개인들. 자. 그다음 s 붙었고. 자. 왕자들.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주어 1번. 2번. 마지막 3번까지. 비게임 되었는데. 패트론. 패트론은 후원자들이 되었어요. 파이낸셜 서포트는 금융적인 지지자들의 후원자가 되었어요. 겨우 예술가에요. 예술가한테 돈 막 퍼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패트론 나왔죠. 후원자 여기. 후원자 나왔을 때 후원자로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후원자들은 주어.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후원자들은 지불했어. 자. The Great Artist에게. 다음은 위대한 예술가에게. Handsome Lee. 부사죠. 자. 뒤에. Handsome Lee하게 보였다. Paid 동사수 시켜주고 있어요. Handsome은 원래 잘생겼지만 여기서는 의역해서. 후하게. 자. 후하게 지불했는데. 그들의 portrait는 초상화들. 자. 그림들. sculptures는 조각품들. 자. 그리고 빌딩. 건물을 만들었는데 돈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자. 보통 그 후원자들은. 자. 사용했는데. 예술을. 자. To Show Off는 투부종사 부사의 목적이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자. Show Off. Show Off는 우리 수거인데. Show Off는 똑같은게. Bragg가 있어요. 자랑하다. 자. 자랑질을 했는데. 이거 뭐. Bragg. 이렇게 써도. 똑같습니다. 자. 그들의 부를. 자. 그 다음. To Get Ahead. To Get Ahead에서 똑같아요. 부사의 목적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Ahead가 앞으로. 어떤 뜻이죠. Ahead of their neighbors. 일반 동사 앞에 쓴 빈도 부사. 종종. 늦게는데. 대생약 부족의 목적으로 관계되면서. 대인은 당연히 교황들이. 자. Head to 뒤에 동사 번영. 자. Out to 해야 된다고. 그러면. 능가하다. 능가해야 되는데. 자. 교황인데. 후. 관계되면서 사람으로 잡았죠. came before 이에요. 이전에 자기보다 앞서 있던 교황들보다 잘해야 된다고. 자. buy ing. 요구함으로써. 수단.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To carry out.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request. 누구에게. 예술가들에게. 뭐를. 자. 목적격 보호로. carry out. 수행하다. 자. 수행하는데. The bigger project. 더 큰 프로젝트를. 자기 이전 교황보다 더 큰 교회를 짓든가. 이런걸 함으로써. 지가 더 잘난 맛에 살았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봤고. 주제는 알파고와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네상스 시절에 많은 지원을 받았던 예술가들.